나 미리 고백할 거 있는데 들으면 실망할지도 몰라요 말해요 나 이제 곧 백수돼요 센터장은 아무래도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니라서 할 수 없네 앞으로 착하게 말 잘 들으면 도시락은 싸줄게요 다행히 꿈진 않겠다 천천히 생각해요 난 뭐든 서직원 씨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갈게요 조심해서 가요 헤어지기 싫다 πε 됐고 éta